한국국토정보공사 10채난도 1차명 위촉식이 있겠습니다 서울푸드앤코디네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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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푸드앤테이블웨어 강남회 지금부터는요 이렇게 멋진 강남회에서 참가해 주신 비빈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세요 다음은 4단법인 한국푸드코디네이터협회장 진양호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대한 도자기파일공업협동조합 전문의사이신 이번 강남회를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코디네이터에 전문 강시자들을 모셔서 그런데 한국 음식을 맛을 보고만요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의 행사들 많이 격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멀리 와주신 우리 파나마 대사님 여러분들 그리고 지도하신 교수님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왔던 분이 여기 게임 앞으로 역시 나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주, 미, 정 기아를 한국의 신문화 발전과 세계원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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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